오늘 또 경기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1등 공주인 이창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창윤 선수 안녕하세요. 네 이창윤 선수 오늘 뭐 곳곳에서 정말 뛰어다니면서 넘어지면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.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오늘 다 잘 됐는데 제가 좀 장난치고 그래갖고 중간중간에 경기가 좀 흘뜨려졌는데 형들이 많이 격려해줘서 잘 끝낸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이창윤 선수가 뭐 아까 의자에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오늘 목에도 테이핑하고 부상 속에서도 굉장히 또 열심히 해줬습니다.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냥 저 토스 형들 잘 때려주고 다 열심히 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굉장히 덤덤한 척하고 있지만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부모님들도 뭐 함께 경기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항상 경기에 와줘서 응원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남은 경기도 계속해서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창윤 선수 만나보았습니다.